오늘 조금 전에 우선에 사면 영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로서는 가급적 서민 생계형 범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폭 사면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관련해서는 오전에 윤리위원회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지만 절차 같은 진행이 뭘까요?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회부하는 방법이 있고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이 예결이 간사직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위원장님도 사설에 논의가 됐나? 아니, 저하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사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용이나 이런 경제사법 위주로 한 것들이 너무 좀 불골적이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청와대 쪽의 입장을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세요? 또 하시오? 네, 제가 제가 아까 사면 관련해서 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포함되지 않으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사면, 국민화합에 조금 기대, 저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 오셨는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최춘식 의원이 어제 소액 6차 활동을 가셔서 소양광대만 우리 지역이 안 넘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또 논란이 됩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십니까? 제가 발언의 전후 맥락이나 배경을 잘 몰라서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소양광이 워낙 크니까 그건 넘치면 큰 일이 아닐까 이래 이야기한 거 아닌가 짐작은 하는데 제가 앞뒤 맥락 전체를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시면 이준석 대표 입장을 내시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세요?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들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